서영이는 그런 거 하면서 나한테 그랬겠니? 상호야 나는 이제 내 능력으로 내가 알아서 살 거야 그 누구한테도 기대지 않을 거야 정말 끝까지 이럴 거야 한 번이라도 솔직해주면 안 돼 서영이가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네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난 그냥 너를 알고 싶어 그냥 너 진짜 이 서영이 여자 이 서영이 아니라 사람 이 서영이 나와 서영이가 돌아가지殆이드